연준이AAA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시키 marvelous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! 우리 공식 인사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! 자 오늘은 K6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좀 특별한 팀이 상대 팀 선수 중에 샤이니 민호 씨 민호? 근데 안 오셨어요 연락 안 하신 거예요? 연락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방송 있다고 민호 씨는 불참을 하시긴 했지만 뭐 샤이니 민호가 있다면 우리는 현민호가 있지 않습니까? 현민호가 있지 않습니까? 오늘도 좀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맛있는 육식 치킨 아 잘한다 잘한다 이런 거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맛있는 육식 치킨 지금 이강 선수도 햄스트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강이 다쳤어 네 강이 다쳤고 영승이 다쳤어 진짜 진짜 왔어요 네 방송 스케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롭게 수급된 전력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 새로운 친구가요? 네 일단 신동휘 선수 먼저 소개를 좀 해볼게요 내 동생! 오 그래? 원창현 선수의 소개로 진짜로? 네 스카운터 담당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네 플레이나 잘해 너희도 얼굴이 좋다 얼굴이 좋아 안녕하세요 브라질 인터나시오날의 좋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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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ü 설명하면 박수 мог이 됐어요 김대광 선수도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독일 유학생을 보낼 때 같이 가셨군 왜 악마야? 악마 재능이에요 십 번 해서 감독의 아들 십 번? then 김대광은 들어가고 나머지를 짜는 진짜 잘한 거야 감독님은 창소형대표시절에 이 자수 박아놓고 시작했어요 형, 뭐야 형, 예선 탈락해야지 역시 두 번째 권리 그리고 저희가 저번 경기 때 처음으로 GPS 착용을 해서 경기를 뛰어봤거든요 핏 토게더 가장 많이 뛰는 선교구야? 김은선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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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옥 오오오오오 view 겨리가 째려보는데요? 그 다음 김우홍, 두 번째 인혁이, 겨리, 민호 장훈이가 다섯 번째? 혹시 그리고 또 재밌는 데이터가 있을까요? 이 팀은 그... 활동량의 빈부격차가 조금... 좋은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없어야 돼요 좋은 팀일수록 빈부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좋은 팀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같이 도와줘, 같이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? 우리 지금까지 너무 잘해줘서 안 지고 있어요 근데 지면 해칩니다 아, 진짜예요 오지, 이리로 와 오, 대팀! 고마워! 메인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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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백! 아, 그걸 하지 마, 그래 새로운 친구가 둘이 있어요 적응을 시키고 이 팀을 이기려면 선수들이 같이 얘기 많이 해주고 같이 해줘야 된다 파이팅! 아, 뭐 부르셨습니다, 그러면! 아, 뭐 부르세요? 오늘 제가 상대가 정신동시 권역에서 K6 조 1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보는 좀 미리미리 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,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믿는 스페인 3인방이 있기 때문에 그 3인방을 좀 믿어서 한번 우리 플레이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, 1위예요? 네 스페인 3인방에 수호진 선수가 있나요? 아, 지금 3인방에는 없었어요 아, 아 스페인 4인방이네요, 예 네, 까먹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팀 소개 한번 네, 저희는 K6 9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클럽 1T 클럽 FC입니다 혹시 뭐 준비한 전술 같은 게 있을까요? 수비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압박을 하는 거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뒷공간을 더 좀 유심히 해보거나 저희도 많이 배우는 입장에서 하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, 오늘 경기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네,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, 진짜 경기하는 것처럼 경기야! 여러분, 저만 보니까 그럼, 어떻게 피해? 하이팅 낙박은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, 수고하세요 이거는 좀 attended 제 Nvidia 게이슥스와 요즘 게이슥스와의 경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순차도 경기도 한겹 miałbyl esquerda many questions 오늘도 곤역 1위 플로 fra- KGO 잘ода 반대 봐! 반대! 반대! 올려! 올려! 공격! 반대! 하나 둘! 오케이! 오케이!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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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아 이게 뭐야? 타! 이제 타! 나가! 나가! 없어 없어! 만만치 않다! 만만치 않아! 공이! 공이! 앞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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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공이! 오! 오! 아! 여기 가래 여기 가래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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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빳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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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렇지 나이스 박스 박스 저거는 나이스 밀 안 잡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오우야 잠깐만 잠깐만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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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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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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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아 식스 달로 콜 박스 그렇지 오케이 들어갔어 이루야 어떻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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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이렇게 잘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패스가 상현아 패스 계속 빨리 빨리 연결해 빠르게 빠르게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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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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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하고 2대1 흥 아이 2대2 액 마이 또 가져오 됐다! 오케이세이! 오케이세이! 이렇게 반 오면 괜찮다니까 마무리 됐다! 오케이세이! 5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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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! 5번! 5번! 오 나이스! 5번! 5번! 야! 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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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벌려! 벌리라고! 돌려! 돌려! 돌리라고! 야! 잘 해봤다! 굿패스! 오우! 아 잘해봤다! 됐지!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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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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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숭아이지? 가세요! 아 잘해봤다! 아 잘해봤다! 아 잘해봤다! 아 잘해봤다! 1명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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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! 빨리 잡아라 천천히!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! 다산골! 다산골! 오오우! 나이스해 나이스해! 다산골! 다산골! 오케이 한 발 업! 원창의 영업! 빨리 잡아라! 빨리 잡아라! 빨리 잡아라! 빨리 잡아라! 빨리 잡아라! 오오! 잡았다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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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오! 됐다! 오오! 됐다! 오오! 됐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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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협박을 하고 그러세요?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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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ans교즌x1 오오! balit1 오오! 오오! 오아, 반착! 이야, 오늘 좋다! 제가 뭐라했을까, 잔두에서 beads 뭘 하고 나이스,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